안녕하세요 요리 1번지 입니다 오늘은 어묵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어묵을 데칠겁니다 어묵을 데치는 것은 기름기도 빼고 약간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 양임도 잘 베이고 이러라고 데치는 겁니다 오래 안 데치도 됩니다 그냥 물에서 폭폭 끓으면 바로 끓으셔도 됩니다 어묵을 데치는 것은 몇 분을 데친다 이런것보다 폭폭 끓으면 그냥 건지면 됩니다 밥을 먹어서 달달해서 두분을 빼서 끓으면 됩니다 마늘 설탕 마늘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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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볶음 어묵볶음이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볶았지요? 완성입니다